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여러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기준에서는 썩 딸갑지 않은 엔비디아의 주식시장에서의 열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알틱 4060ti가 출시가 되었고 제품에 대한 평가와 민심은 상당히 흉용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24일 1분기 실적 발표 내용만큼은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으며 AI와 관련한 장기적인 실적 상승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시간 외 거래에서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4일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389달러까지 올랐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38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거의 390달러 선에 진입을 할까 말까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AI 관련 데이터 센터 사업은 전연동기 대비 14%, 전분기 대비 18%가 증가한 42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쥬어 및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등 HBEC 기반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챗GPT를 서비스 중인 오픈 AI에 엔비디아 AI 연산용 GPU가 공급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챗GPT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빔과 구글의 바드 등 관련 서비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AI용 GPU 시장에서 90% 가까운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용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속해 있는 게임사업부는 1분기 매출 22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가 감소했고요. 전분기 대비에서는 22%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분기 대비에서 22%가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게임 쪽에서도 그래픽카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8%가 하락한 수치라는 부분을 보면 전년도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구간의 경우 2022년 4월 30일에 마감되는 구간인데요. 2021년 11월 이후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 빙하기에 들어가고 코인 시사도 계속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의 채굴수요가 얼어붙었던 시기고 또 알텍 4090 출시 이전으로 그래픽카드 수요 자체가 말라버린 시기라는 거죠. 그나마 중고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한 30시리즈 중고 물량의 거래 정도가 좀 살아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가 얼마나 안 팔리던 시기인지 대충 감이 가실겁니다. 그때보다도 매출이 38%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게임사업부 매출은 순수하게 지포스 그래픽카드의 판매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의 매출 등 게임 관련한 회사의 사업 매출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물론 채굴 호환기 시절에 엔비디아 게임사업부의 기록적인 매출을 떠올리시면서 마이닝 관련 그래픽카드 판매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엔비디아는 소비자용 그래픽카드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 관련한 제품 판매로 봐야하는 매출도 일단 게이밍에 포함시켰고 끝까지 우리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는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만큼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스탠스를 끝까지 고집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하고 공급을 계속 초과하는 반면 채널 재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린 올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굴 쪽에서 저희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반 유저들이 그래픽카드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내놓습니다. cmp 라인업입니다. 일반 그래픽카드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구매해서 사용하세요. 우리는 채굴이 인류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굴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채굴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채굴의 GPU를 사용하지 마세요. AI에 사용하십시오. AI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는 일반 소비자용의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에서는 썩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작년 1분기보다도 38%가 감소했다면 정말 안 팔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안 팔리는 와중에서 어쨌든 전분기 대비 22%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RTX 4090이 출시된 후 어쨌든 조금씩은 판매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세도 지난 1분기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시각화 사업 부분의 1분기 매출은 2억 9천 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했고요. 전분기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이 전문 시각화 사업 부분도 엔비디아의 스튜디오급 RTX GPU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션 관련 영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보면 소비자용의 GPU 판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 영역입니다. 매출 움직임을 보면 게임 사업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게이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대한 그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자동차 사업부의 경우는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전분기 대비 1% 증가한 2억 9천 6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사업 쪽은 자율주행 및 전장 관련 부분에서 중요한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 부분 역시 AI와 관련이 있으며 또 엔비디아가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공급하는 제품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크지 않아서 매출 규모가 작을 뿐이지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건 결국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회사의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게임 사업부 매출의 2배 가까운 규모라는 점을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 먹거리는 그래픽 카드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라고 봐야 될 겁니다. 여기 엔비디아 젠순항은 컴퓨터 산업은 가속 컴퓨팅과 제네레이티브 AI라는 두 가지 동시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제네레이티브 AI를 적용하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서 1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이제 범용해서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hbx, 그레이스 cpu,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등등 데이터 센터 관련 전체 제품군을 생산 중에 있으며 힘겹지만 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라는 굉장히 투자자들 기준에선 희망찬 희망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젠순왕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에게 가이던스를 상당히 높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대세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고 AI로 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AI 연산 및 가속 관련 지표 시장에서 90% 가까운 점유를 확보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엔비디아가 이제 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1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좋을 거야. 이제 시작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지금 엔비디아는 상당히 군침이 도는 기대되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이 썩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소비자용 제품들의 공급과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엔비디아의 상황이 긍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 하나 판매하는 데이터 센터용 H100 같은 카드 하나 파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마진율을 생각해 본다면 그 차이는 상당할 겁니다. 따라서 AI 시장에 성장할수록 그리고 마땅한 경쟁업체 및 제품이 등장하지 못할수록 엔비디아는 딥러닝 및 AI 연산용 GPU 쪽의 비중을 더 늘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AI 붐을 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반 소비자용 GPU 라인업에 있어서는 흔히 하는 말로 더욱더 배짱을 부릴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최근 디지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100 및 H100 AI GPU의 주문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TSMC의 생산량을 늘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용 A800 및 H800의 수정된 GPU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칩은 현재 부족한 공급량으로 인해서 MSRP 대비 40%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소비자 시장에서 본다면 현재 RTX 4090을 제외했을 때 나머지 RTX 40 시리즈의 경우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쏙 좋은 편도 아니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높지 않아서 판매량이 그닥 높지 않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수요마저 혹시라도 터져버린다면 소비자용 지포스 그래픽카드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핑크빛 가득한 내용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의 내용이 어쩌면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RTX 40 시리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RTX 50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 기다려봐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최근 엔비디아 상황을 감안해봤되 과연 RTX 50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엔비디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줘야만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